여기서 해줘야 되는데, 요 가운데, 가운데 바짝 사이에 드셔서 왜 안나와? 아아 가운데 가운데로 바짝 가세요 아니 절로 절로, 앞으로 앞으로 자, 건배자에게 했습니다 한국계란육통협회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이상으로 2015년 사단법의 한국계란협회 인천지구 송미대방 개의식을 마치겠습니다 2부 연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 많이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처럼 작년처럼 오늘도 많이 늦으셨군요 6시 반이라 그랬는데 오늘 7시간 넘도록 늦게들 모였습니다 장훈이가 어쨌든 간에 오늘 늦게 또 오셨어도 자, 우리 또 영웅의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오늘 마무리 한 해들 아, 즐거웠던 일 또 아니었던 일 모두 또 없애면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한번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본 소생은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예, 소생이 그걸 한번 더 꾸면서 자, 우리 또 각설이 딱 맞는 노래 아, 오늘 수면 1절 장학이 지나 생기네 2009때 예 참, 나도 한 20년 전에는 나도 의사선생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내가 20년 후에 이집근할지 나도 알았어 지가 빈욕이 있다 선생이었는데 저기서 모가면서 낙수를 잘 먹는 바람에 껍데기 짤러는 놈을 그냥 대가리까지 짤러는 바람에 소주 면허가 죽으면 돼 미치꾸냐고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인생 모이소 가로생을 잡지 못하고 오늘 몇 번 낙수 못하는 게 인생이야 어쨌든 간은 시간은 좀 짧게 있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앉아왔던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얹어놨던 거 다 날려버리고 오늘 즐거운 여우 시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차려 아가씨 낙추고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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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박수수들 범죄해 죽은 놈 방수수들한테 못해 다시 한번 차려 경례 수고하셨습니다